렌즈노바, 렌즈노바 보그 2011년식 차량입니다. 음질전형 블루투트 제품 중 최고 하이언트 제품 비위드 IT1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 컨트롤도 좋아지는 30페라 스페셜 드미틴 에디션 제품 장착 모델 제품입니다. 배선동 사계기시상 긁은선으로 작업했습니다. 비위드 최고급 음질전형 블루투스 하이언트 제품입니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30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 후 동영상 했습니다. 렌즈노바 보그 2011년식 차량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노바 보그 2011년식 차량입니다.